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플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커플라의 히팅입니다. 깔끔하고 정글하게 먹는 히팅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집이에요. 저희 집 밑에. 진짜 여기 참치김밥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참치김밥이랑 여기 또 로제 떡볶이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로제 떡볶이, 참치김밥, 고추망튀김, 순대, 이거는 환타파인 제로입니다. 일단 먹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오늘 첫 끼인데 여기 있는 국물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서 숟가락으로 꼭 먹으라고 했거든요. 제가 순대를 진짜 좋아해서 옛날에 별명 김순대였어요. 진짜 오랜만에 ASMR 히팅한 것 같네요. 제가 이 랩에도 막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해서 좀 보통식 자주 먹는다 해야 되나? 막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먹는 대식간은 못돼가지고 결국 맛있게 많이 씹지도 않고 중심은 넘기거든요. 오징어 튀김. 저는 기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징어 튀김은 좋아요. 아니 근데 김밥을 먹어야 되는데 볶음밖에 없네. 여기 참치김밥이 진짜 미쳤거든요. 그냥 너무 고소하고 제가 태어나서 먹은 김밥 중에 제일 맛있어. 깔끔하고 정글하게 먹어야 되는데 김밥을 어떻게 그렇게 먹지? 이제 거의 2시간이 넘어가지고 완전 식었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하프릴리님 이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김밥 이팅 사운드를 좋아하거든요. 뭔가 한식이 밥이 밥이 씹힌 밥이 씹히는 느낌이라 그 채소? 야채가 씹힌 느낌이랑 한 번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되게 좋더라구요. 아삭아삭이랑 질척질척이랑 한 번에 같이 나니까 배에서 자꾸 소리가 나요. 아삭아삭 저는 떡볶이에서 떡보다 국물과 김밥 밥 순대튀김 이런게 더 맛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 놀또 보니까 샤이니키가 저는 떡볶이보다 목기가 좋다 이러던데 저도 약간 공감해요. 떡은 목도 빨리 목 질려가지고 근데 떡 소리가 제일 좋네요. 너무 맛있어. 그 떡볶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좀 더 맛있어요. 그 딱 땡 너무 맛있어. 그 베이컨이 너무 맛있어 이쪽은 어묵 먹을게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김밥 국물 이 두개의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계속 왼쪽부터 먹게 되는 것 같아서 새소리가 나네요 갑자기 너무 새소리가 나요 미야가 가라 재미없다 밖에 새 보러 갔다왔는데 미가 오네요 배가 왜 이렇게 꼬르륵 거리지? 요즘 인도 인도 신부 메이크업 영상에 빠져가지고 이 먼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도신부메이컵 줘보세요 진짜 중독성 대박이에요 저는 분식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 맨날맨날 먹어도 안질려요 왜이렇게 뱃소리가 나지 모르겠네요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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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가 хорошо 아세요 멈춰 멈춰 배불러요. 끝났다. 여기는 김밥이 제일 맛있는데 김밥 소리를 많이 못담았어요. 여러분의 최애 떡볶이는 어딘가요? 신전도 좋아하고 엽떡도 좋아하고 최근에 먹어봤는데 걸작떡볶이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쌀떡미리떡 안가리고요. 둘 다 좋고요. 우리 할매 떡볶이도 맛있고. 제일 좋아하는 건 신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신전 치즈김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김밥은 저는 무조건 삼치김밥 먹고 순대도 너무 좋아하고요. 튀김은 한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어요. 또 중국 당면 분모장 그건 잘 모르겠고 요즘에 뉴진 면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배불러서 수다하기 했었잖아요. 아니 배가 왜 이렇게 꼬리꼬리해요. 아니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아무튼 이 김밥집을 제가 동서모임 할 때 제 친구들을 데리고 갔는데 진짜 무슨 거의 울면서 먹는 거에 너무 맛있다고 제가 진짜 맛있다고 막 추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막 저희 집으로도 오고 제가 하도 맛있다고 추천한다면서 제 친구가 이거 먹으려고 빨리 사는 애가 여기 와서 먹고 막 그랬어요. 진짜 제가 저 인스타 하는 거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눈물 난 정도로 맛있는 잔치김밥 이러면서 근데 이게 배달로 먹는 것보다 가서 직접 또 배고픈 상태로 먹는 게 진짜 제일 맛있어요. 떡볶이 로제 떡볶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라면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드리면 저희 집 위치가 너무 고기가 되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이게 프랜차이즈면 알려드릴 텐데 안타깝게 됐네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수영을 다니는데 원래 수영 많이 그 어머니들, 현지인들이 말하는 맛집이 찐이잖아요. 빵 카페에서 말하는 맛집이 찐인 것처럼 제가 여기 아세요 이러면 거기서 바로 고기 참치김밥 맛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와서 저 고기 참치김밥 너무 맛있어서 맨날 먹는다고 근데 보면은 참치김밥만 와서 먹고 가시는 분들이랑 참치김밥만 보상해서 가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아 진짜? 제가 태어나서 먹은 참치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좀 약간 의식점에서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사장님 진짜 제일 맛있어요. 저 진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사장님들한테 그럼 되게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 모습이 보기가 좋답니다. 이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것도 오늘의 제 저녁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너무 혼자 맛있게 먹어서 죄송하구요. 또 다음에 듣고 싶은 소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안녕 배불러 배불러 맛있어